이제 괜찮은데 사랑까지 져버렸는데 바보 같지만 눈물이 날까 훈민구음은 훈민정음에서 유래해가지고 온 이런 장단에 또는 이렇게 수저타 이런데 응용하는 것으로써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한손으로 할 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거를 우리 동생 세대들은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면 민족 자긍심을 갖고 그런 돈 같은데 휘둘리거나 방송국 나부랑이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그런 이름 붙일 자격이 없음을 차별화합니다 나는 매력 중하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데를 현재 난 그녀를 보고네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식이 없어 아냐 넌 괜찮아 그런 무단 같지만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넌 왜 한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도 없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내게